제발 좀 한 마리 걸레라. 고기도 초보를 알아보는 건지. 김호건 한의사만 깜깜 무소식입니다. 과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올까요? 휘어진다 휘어진다 휘어진다. 오 진짜네. 휘어진다. 잠깐 잠깐. 따로 들어가지면 안 돼요? 우와 진짜 많이 벌었네. 뭐예요? 올라오는 거 있어. 너무 높여봐요. 올라와야 돼. 다 되는 거예요. 우와. 완전히 성공하셨다. 우와. 한 번에 다섯 마리씩 잡히게 되네. 네. 한 번에 다섯 마리. 여섯 마리 잡히는 게 있고. 올라오는 거 질투심이 상당히 강해요. 내가 하면 나도 한 달 안 쉬고 그래갖고. 거기에 확 피해요. 볼락풍년입니다. 질투에 눈먼 볼락들이 김호건 한의사 참여를 살렸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